조갑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30일 밤 10시 22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중에 어떤 게 아닐까 생각되는 게 있는데요 거의 글 쓰는 겁니다 편지를 쓰든지 보고서를 쓰든지 아니면 기사를 쓰든지 쓰는 문을 쓰든지 사과문을 쓰든지 인간은 글 쓰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글쓰기는 고통이 아닙니다 글쓰기는 쉽고 즐거움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제가 좋은 글쓰기 강좌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1971년부터 2019년까지니까 49년째 기사를 써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쓴 기사가 어느 정도 분량이냐 하면 조선왕조실로 한 두 배 정도 될 겁니다 저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니고요 글을 많이 쓰는 사람입니다 글을 많이 쓰는 사람입니다 저희 글쓰기 신조는 이겁니다 쉽게 쓰라 정확하게 쓰라 그리고 빨리 쓰라 그리고 많이 쓰랍니다 저는 많이 쓰고 빨리 쓰는 사람입니다 글이 왜 즐겁냐 기사일 경우에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좋은 기사를 기획할 때부터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취재할 때 재미가 있습니다 쓸 때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쇄되어 신문이나 잡지에 나왔을 때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글 덕분에 원고료나 월급을 받을 때 기분이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쓴 글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때 또 기분이 좋죠 다섯 배 여섯 배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글쓰기는 그런데 좋은 글을 쓸 때는 딱 기준 몇 개만 쓰면 됩니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 이 세 개만 기억하십시오 문장을 짧게 써야 됩니다 그리고 쉽게 써야 됩니다 정확하게 써야 합니다 짧고 쉽고 정확하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글을 쓰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첫째 남에게 알리기 위해서 씁니다 그럼 무엇을 알리고 싶은가 그것은 자신만이 아는 감동 신비함 그리고 비밀을 알리고 싶은 것입니다 글을 쓰는 사람은 첫째 호기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감동할 줄 아는 사람 즉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이죠 신기한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재미있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비밀을 발견할 줄 압니다 바로 그게 호기심입니다 글 쓰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호기심 정의감 명예심인데 호기심이 첫째입니다 인간과 역사와 자연의 호기심이 강한 사람 감수성이 좋은 사람 정의감이 강한 사람 명예욕이 강한 사람 즉 글로서 세상을 바꿔놓겠다는 야심가가 글을 씁니다 그런데 글은 다 모국어로 씁니다 국어를 아름답게 가꾸고 잘 구세해야 합니다 한글 전용어로 모국어를 망가뜨리고 국민들을 무식하게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는 많은 언론 출판인들은 사실은 문명과 교양 파괴자들이고 가짜입니다 한자를 모르면 글을 쓸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한자와 한글을 같이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자를 모르는 지식인은 지식인 아니고요 배움 무식자입니다 훌륭한 거칭물은 좋은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적재적소에 벽돌 그리고 철근을 놓아야 되죠 적재적소에 단어를 배치하는 능력을 흔히 우리는 어휘력 문장력이라고 합니다 어휘력이 좋아야 합니다 어휘력이 풍부해야 합니다 어휘력이 풍부하려면 한자를 모르면 안 되죠 한국어 단어의 70%가 한자어 아닙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휘력은 인간의 능력의 가장 좋은 결합체입니다 결정체입니다 어휘력이 높을수록 출세한다고 합니다 한글 어휘력은 그것은 어휘력이 아니고 소리 암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좋은 어휘력과 언어감각은 독서의 습관화 폭넓은 체험 그리고 깊은 사고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인문적 지식이 요구됩니다 인문적이라는 것은 문사체리라고 그러죠 사물의 원리를 알게 해주는 철학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는 문학 민족과 국가와 문명의 발자취인 역사를 알아야 한다 여기에 스포츠와 예술이 들어가면 전인적 교육이다 이렇게 되죠 이걸 두 단어로 두 글자로 표현한다면 교양입니다 글쓰기는 결국 교양의 표현입니다 낱말을 배열하면 문장이 되는데 문법에 맞아야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문법의 일장일조는 토속어는 한글로 한자어는 한자로 표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의 축적 그리고 결합이 기사, 소설, 시, 수필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어떻게 배열하느냐 문장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게 기사도 되고 소설도 되고 시도 되고 수필도 되고 작문도 되고 명문도 되고 별 볼일 없는 것도 됩니다 그러니까 구성이 중요합니다 구성, 설계 벽돌로 건축물을 쌓아 올리려면 설계도 있어야 하듯이 낱말과 문장으로 글을 만들어 내리면 구성의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여기에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서가 있어야 글이 이어지고 긴장감이 유지되고 논리가 생깁니다 이 그런 문장의 병렬이 아닌 직렬이어야 합니다 이 배터리를 1.5 배터리를 병렬로 쭉 연결해 버리면 1.5 배터리 1.5 볼트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1.5 배터리를 직렬로 연결하면 4개를 연결하면 6 볼트가 되죠 바로 직렬로 만들어야 됩니다 직렬로 글을 써야 된다는 것은 시작부터 끝까지가 흐름이 있어야 됩니다 앞에 글과 뒤에 글의 연결이 있어야 되고 논리의 전개가 이어져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글은 발이 있다 무슨 말이냐 좋은 글은 여러 사람들을 찾아가는 발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글은 취재할 때 쓸 때 쓴 글이 인쇄되었을 때 그 글을 읽고 호평을 받았을 때 그리고 그 글로 돈을 받았을 때 즐겁습니다 저는 이것을 글쓰기의 오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터넷 도입으로 사람들이 글쓰기가 더 활발해졌습니다 논술, 보고서, 소개서, 편지, 댓글, 고발장, 진정서, 변론문, 계약서 등등 글쓰기로 완전히 하루를 보냅니다 저는 최근 유튜브 한다고 글쓰는 시간이 좀 줄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마르틴 루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거든 펜을 들라 그리고 쓰라 쓰라 했어요 세상을 바꾸고 싶은 사람은 글을 써야 합니다 물론 말도 좋죠 그러나 글의 뒷받침을 받는 말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글쓰기의 일반 원리를 14개로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요거는 저 비디오 영상 뒤에 붙여 놓을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 조갑제 닷컴으로 들어가서 보시고 카피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글쓰기의 일반 원리 1. 글을 잘 쓰겠다는 욕심을 버려야 글쓰기의 두려움도 없어진다 힘을 빼라는 겁니다 2. 명문보다는 정확하고 쉬우며 짧은 문장이 더 좋다 여기에 두 개를 붙입니다 빨리 써야 하고 많이 써야 한다 3. 수식어보다는 명사와 동사를 많이 써야 그 문장이 힘이 생깁니다 4. 무엇을 쓸 것인가 글의 주제를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을 쓸 것인가 주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주제만 잘 선택하면 좀 잘못 써도 넘어갑니다 그러나 주제를 잘 선택하면 그렇지만 주제를 잘 못 선택하면 아무리 좋은 글을 써도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낱말의 중복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글도 경제적으로 써야 합니다 여섯 번째 모든 글은 30%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압축해야 폭발력이 강합니다 일곱 번째 글의 운율이라고 하죠 리듬을 맞춰야 합니다 그러니까 글을 써 놓고 소리내서 읽어봐야 합니다 8. 한자를 적재적소 적소해서 섞었으면 읽기가 쉽고 이해가 빠릅니다 9. 긴 글에는 긴장이 유지되어야 하고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10. 어휘력은 독서의 축적입니다 잘 쓰려면 많이 읽어야 한다 11. 잘 쓰기보다는 많이 쓰기가 더 중요합니다 많이 쓰다 보면 잘 쓴 글이 거기에 섞여 있습니다 12. 글의 원료는 어휘력과 정보와 생각입니다 정보가 많아야죠 그리고 생각을 깊게 해야 됩니다 글을 쓸 때는 이런 표현 저런 표현도 생각해 보고 이런 구성 저런 구성도 생각해야 됩니다 13. 글은 즐겁게 써야 합니다 그런 말처럼 인간의 본능이니까요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글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강박관념을 갖고 쓰지 말고 편하게 쓰자 이거죠 14. 명언, 명문, 명연설집, 그리고 사전율을 항상 곁에 두어야 합니다 명문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명문을 읽고 기뻐하고 그 명문 중에 몇 개를 쓸 때 인용을 하면은 글에 힘이 생기고 아주 격이 높아지는 수가 있습니다 명문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오늘 첫 회니까 일단 이 정도가 운을 떼 놓고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거냐 한번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